이 교회의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하십시오 이 교회의 물질에 흔들어 놀러 넘치는 복을 내리시오 종이 왔다간 자죽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 목자가 귀신을 내쫓게 하십시오 이가 능력을 행하게 하십시오 귀신을 쫓게 하십시오 병을 고치게 하십시오 세상과 온 병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가 되기 하십시오 이가 종의 영감 갑절으로 내 싸워네 종의 영감 갑절히 임하게 하십시오 능력 갑절히 임하게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구하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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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